앉아계시니까 그죠? 힘들죠? 아니요 전 하나도 안 힘든데요 정말요 잘 못생겼어요? 진짜 힘들지가 않아요 저는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도 공연장 가고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면 소리 막 나오고 되게 신기한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공연을 계속 여러 번 하다가 목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큰일 났다 공연을 보면 진짜 아휴 에이알로 해야 될지 제가 공연할 때는 절대 제 엠마를 보면 깔려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랑 악자제임을 빼고는 깔려있는 게 별로 없는데 원래 댄스곡값은 좀 깔아놨거든요 사운드의 그런 뭔가 풍족 풍부함 때문에 그런 걸 안하고 그랬는데 근데 딱 보면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풍부가 잘 나옵니다 그 전에 막 죽으라고 엎은 것도 있지만 아휴 에이알로 아휴 에이알로 코스메틱 많이 사랑해주시고 정말 저도 인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정말 제가 모델로서 제품이 더 잘 되면 뭔가 좀 뿌듯하잖아요 네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더 사랑해주시고 해주시니까 더 제가 또 행복하고 제가 쓰고 있어서 올해 새로 나온 버블은 또 제가 그 팬분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요번에 또 이렇게 챙겨주셔서 집에 가서 꼭 어 버블버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요새 미세먼지가 저도 좀 마스크 많이 차고 있거든요 저 심지어 잘 때도 마스크 차요 공기가 좀 안좋으니까 옥탑에는 또 아무래도 먼지가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환절기 피부관리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? 피부가 왜 이렇게 다 좋아지셨지? 맞아요 진짜 방이 나죠 이렇게 막 방을 하시고 아 아 아 아 아 저도 얼굴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계속 제 클렌징해서 뭐 잘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했는데 내가 너무 시원해 주셔가지고 그쵸 제가 역선도님께 내가 말쓰죠 어 피부 너무 좋아지셨는데 어 메이크업을 하하하하 메이크업을 많이 하셨다고 네 메이크업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하하하하 메이크업 기술이 좋아진 건가요 아니면 피부가 좋아진 건가요? 네 둘 다요 하하하하 아 그러니까요 피부가 좋아지니까 그런건 확실한거 같아요 피부가 좋아지면 좀 잘 이렇게 먹는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 저 뿐만 아니라 시외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서로서로 이렇게 팬분들을 같이 즐거워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또 제가 다 행복하네요 또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또 이번주에 불행한 곡에서 또 저희가 무대했던 것도 나오는데 또 조만간 슬픈 그런 것도 하고 또 제가 또 슬픈 음악도 하고 밝은 것도 하고 여러가지 또 모습 많이 보여 드릴테니깐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시외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서로서로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행복한 그런 해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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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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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까 보리 풀어준거 감사해요 전반 대박나세요 네 감사합니다